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전원일기에 빙의해가지고 헛소리 삑삑 날리다가 지금 오지게 차발리고 있는 그런 도둑아줌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그까진 미나리 좀 뜯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미친거야? 정말 그지같습니다. 시골인심 더럽네요. 원지, 농촌에서 미나리 좀 뜯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번 연휴 때 저희 남편이랑 시골 쪽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러다 어느 조용하고 되게 한적한 시골 길가에 딱 봐도 그래 주인이 없는 터에 미나리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뜯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고 저한테 와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거에요. 아니 그걸 왜 쳐 뜯고 있어? 이렇게요. 순간 뭐야 싶어가지고 뭡니까? 혹시 여기가 할머니 땅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 어? 그 뭐시기 내 땅은 아닌데? 이러는거야.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아니 할머니 땅도 아닌데 왜 참견을 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개인 밭이 아닌 곳이구만. 그냥 좀 뜯어가면 안 돼요? 등등등. 제가 되래? 한소리 했더니 헐. 아무리 주인이 없는터라도. 왜지 사람이 와서 그러면 쓰나? 어? 전 그러면 마을 이장 할비한테 가서 먼저 물어봐야지. 이건 도둑질이야 도둑질. 너 그러다 고소당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고소래. 뭐? 날 고소하겠다고? 와 진짜 너무 어이없고 짜증이 나서 뜯는 걸 멈추고 그냥 왔는데요.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요. 그냥 누가 봐도 주인 없는 길가예요. 그런데 굳이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 요즘 농촌 사람들 인심이 왜 이렇게 야박한 거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이상하네요. 너무 그지같아.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이봐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소유자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아니면 회사, 법인, 국가 등등등 빈틈없이 각각의 소유자가 있다고. 그리고 시골 인심이라고 하는데 그 인심을 없앤 게 바로 당신 같은 부류들입니다. 주인이 주는 거면 모를까? 남의 것을 훔치면서 그런 지적받았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망신스러운 글까지 올리는 인성을 가진 댓 같은 사람 때문에 없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내 댓글. 우리 동네에 제초제 뿌린 쑥을 뜯어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막 뿌렸는데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먹더니 병원에 실려가서 엄청 고생하다 결국 죽었습니다. 다들 너무 황당했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먹다 죽어도 다들 쌤통이다. 이럴 것 같네요. 2번 우리 집안 선산에 고사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초제 뿌려놓고 바로 다음날 잘 죽었나 확인하러 갔더니 헐 이런 미친 그 농약 뿌려놓은 고사리를 누군가가 죄다 뜯어간 거야. 바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장님 댁 전화하고 온 사방천지에 연락을 하면서 완전 난리를 쳤죠.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급한 마음에 농약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마 외지 사람이 뜯어갔나 봅니다. 잘 씻어가지고 먹으면 괜찮을 거다.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한 번에 거품을 물고 죽진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하지만 당연히 몸에 좋진 않다. 누가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해줄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누군지 알아야 말을 하지. 벌써 3년이나 지난 옛날 일인데 그래요. 잘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3번 우리 가족 시골 귀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 텃밭에 심어놓은 호박도 다 훔쳐가고 오이도 다 따가고 또 한 번은 주말에 집이 비었을 때 어떤 외지 사람들 일가족 4명이 우리 집 매실 나무에서 매실을 쳤다고 있는 거야. 낮은 울타리고 대문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길가 쪽으로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걸 뜯어가는 거야. 여하튼 그날 외출을 다녀온 우리 아빠가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고 차로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고 그 매실이 참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그 아줌마가 네 매실이 잘 익어서 따는 중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빠가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이러면서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차를 하니까 이 사람들 도로에 주차해놨던 차 타고 바로 빤쓰러냈어요. 가족 전체가 집이 비었다 싶으니까 서리를 한 거야. 도둑질을. 사과, 대추도 막 다가고 이거 우리 집에 쓰는 거거든. 그 외에 집에 심어둔 나무들 텃밭 작물들 전부 모종 사와서 비료 주고 태비 주고 물 주고 약도 치고 밭도 하나하나 손으로 다 갈고 그렇게 돈 들여서 애지중지 키우는 건데 그걸 막 다가고 훔쳐가고 그러다 걸리면 시골 인심 타령이나 하고 심지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내놓는 곳에 자기 차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개첩 것들도 있더라고 분리수가 하나도 안 된 그냥 검은 비닐봉투요. 2번 아니 도란나 진짜 니가 훔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훔치지 말라고 그랬던 건데 거기다 대고 시골 인심 타령 정신 차려요. 아줌마 뭐? 미나리 그거 느그 동네 마트 가서 사드시라고 얼마 안 해? 3번 자꾸 주인 없는 터라고 하는데 일단 아줌마 터라가 아니고 또 아줌마가 심은 게 아닌 미나리면 손 안 되는 게 기본이고 맞는 거야. 그게 바로 도둑질인 거라고 알았냐 이 도둑년아? 대댓글 도둑이 멍청하기까지 하네요. 저게 도둑질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건가? 그런 건가? 웃기는구만? 4번 저기요 미쳤어요? 시골에서 자라는 미나리 보통 누군가 씨를 뿌려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우리 시댁도 내가 논뚝에 미나리 키우고 있는데 낯으로 뿔이 상하지 않게 잘 잘라가지고 먹고 있죠. 그리고 여기 동네 사람들도 미나리가 필요하면 저희 시어머니한테 와서 먼저 허락을 구한 뒤에 조금씩 배워가는데 너 뭐예요? 마을 사람도 아니고 너 뭐 되냐고 5번 시골은요 내 땅에 길이 나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자연스레 살다 보니까 내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먹지 못하는 거고 막지 못하는 거고 아니 그 이전에 이게 그냥 잡초도 아니고 미나리가 왜 거기서 자라는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겁니까? 고장 너 같은 게 뜯어먹으라고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줌마야. 우리 시댁도 논뚝에 두릅 많이 심어놨는데 동네 사람들이야 이게 누구 두릅인지 아니까 안 뜯어가 근데 꼭 외지인이 와서 와 두릅이다 이러고 똑똑 떼가요. 두릅만 뜯어가도 속이 상하는데 막 여기저기 밟고 다니면서 뚝을 무너뜨려가지고 물길에 흙 다 떨어지게 해놓고 이런 미친 보니 아줌마도 딱 그런 도둑이네요. 아니 자식한테 안 부끄러워요? 대댓글 저희도 그래요. 시골산에 우리산입니다. 밤나무 엄청 많아가지고 한 번은 수학을 하러 갔더니 뭐야 모르는 외지아줌마 내지 와가지고 쌀푸대에 그걸 밤을 쓸어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 뭐냐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냐 이랬더니 아니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왜 난리야 이러면서 욕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우리 땅이야 이랬더니 코숨치고 더 쌍스럽게 나오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바로 경찰 불러가지고 참교육 시켜버렸죠. 남의 산에 기어 들어온 거야 그래 몰라서 그렇다 쳐도 80kg 쌀가마니에 당당히 밤을 훔쳐가는 미친 인간들을 봤다니까요. 이 도둑년들 절도로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그제서야 싹싹 빌더만 어림없다. 6번 이런 미친 미나리 대신 대가리를 쳐 뜯기고 싶나 7번 아니 저기요 아무것도 없는 길가에 미나리가 지 스스로 낫겠나요 설령 그게 주인이 없는 땅이라 해도 그래 그거 동네 주민 중 누군가가 뿌린 사람은 있겠죠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역시 도둑이라 그런 거야 8번 저기요 제가 똥이 많이 마려우면 언제든 예고 없이 쓴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똥 한번 싸고 와도 될까요 예 안된다고 아니 왜 아니 언제부터 도시 인심이 이렇게 야박해진 거요 고작 똥 한번 싸겠다는데 어 9번 뭐라고 땅 주인이 없다고 아니 그런 미나리는 뭔데 그 미나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귀신이 심원하냐 10번 아니 너도 여행 간 거라며 그런데 그런 네가 그 땅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막 다냐 너 뭐야 무당이야 그런 거야 추가 댓글 하나씩 읽어보니까 전부 다 제육뿐이고 또 비공감이 너무 많아서 되게 황당하네요 뭐예요 저는요 전원일기 재방송 드라마 보면 시골 인심도 있고 그래서 시골을 참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야박하더라 그리고 그런 게 참 아쉽더라 이런 마음으로 글 적은 거예요 또 미나리도 마찬가지지 딱 봐도 그래 주인 없는 땅이라니까 거기다 양도 되게 많길래 뭐 조금 가져가는 거야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딴 거라고요 댓글들 정말 무섭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그리 죽을 죄라고 이렇게 욕만 처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니들은 그렇게 깨끗해요 댓글 1번 미친 아니 여기서 전원일기가 왜 나오는 거야 제발 주작이라고 해라 너무 머저리 같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이 미나리 아줌마야 2번 그래도 요즘 시골 인심 야박한 거 사실 아닌가 작년 가을 작년 가을 사과나무밭 옆 도로에 사과 한 서너개가 떨어져 있길래 우리 남편이 차를 세우고 그걸 주워왔는데 헐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네 이걸 보니까 그래 농촌 인심 참 더럽게 나빠졌구나 싶었어요 아니 길바닥에 떨어지는 사과 몇 개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대댓글 아니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진짜 돌았나 아무리 떨어지 사과라 해도 그 과수원 주인 소유라는 건 기본이야 애들도 알아 만약 아줌마 네가 실수로 폰을 떨궜고 그걸 남이 주우면 그 사람 폰이 되는 건가 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4번 도둑질 하는 걸 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네 안 부끄럽나? TV 프로그램만 봐도 그래 뭘 하든 간에 주인 허락하여 처치를 했습니다 이런 자막 띄우는 거 못 봤어? 그리고 전원일기 시절에도 그건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아줌마야 5번 뭐야? 욕 처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쓴 주작글인가? 아니 도대체 전원일기가 언제쯤 드라만데 그걸 보고 시골인심을 울려야 울려 나는 거요 옌벡하고 자빠졌네 이 시깔깔깔깔깔 6번 야 쓴이 너 가끔 오배송된 배달음식이랑 택배 같은 것도 아싸 개꿀 이러면서 꿀꺽하지 딱 갈렸어 너 이 도둑아 완전 거지 같네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도 이야기 하나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는 반대예요 반대인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여기 말고 진주에 있는 제 집에 앵도나무가 한 서너 그루 있습니다 한 네 그루 있어요 마당이 있고 화단이 있고 화단 위로 언덕이 쫙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다 저희 땅입니다 제 땅이에요 그 언덕 중간중간에 앵도나무 네 그루가 심어져 있고 그 위에 길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이 앵도나무 제일 오래된 게 한 50년 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면서 심은 나무였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가 새끼를 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앵도 있겠네요 6월달쯤 되면 되거든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가 나와 있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학생들 몇 명이 20대 초반 학생들 몇 명이 저희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러니까 돈은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놀고 싶은데 그래서 용돈벌이나 하라고 앵도를 따다 팔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앵도 새벽에 따가지고 아침 시장에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 그 자판 과일 파는 자판 할머니 아줌마 난리납니다 가져오라고 아이고 이리 가져와라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요 한 새벽에 한 3시간 따면 이만한 바구니로 한 바구니 이상 따는데 이거 가져가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한 바구니에 한 7, 8만원 줬어요 둘이 열심히 따면 한 3, 4시간 따면 15만원 벌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물론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되겠죠 그래도 돈이 몇십이 돼요 그렇게 시켰더니 하루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선생님 하면서 왜 그래 아니 어떤 아줌마가 앵도 못 따게 합니다 이런 뭔 소리야 이것도 알고 봐더니 그 언덕 위쪽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할줌마가 왜 남의 앵도를 함부로 따냐 우리 앵도다 이랬다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심은 건데 내 땅인데 전화 바꿔봐라 할머니가 우리 엄마요 찍소리 못하죠 내가 주인인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집 대문 앞에까지 앵도 나무가 이렇게 보다 크니까 근처에 다가오니까 아니 지가 뭐 황의 정성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난리를 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같은 해는 아니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다음 해인가 아무튼 그래요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친구랑 앵도를 따러 간 거야 또 앵도를 좋아해서 팔기도 하고 하려고 갔는데 또 그 난리를 지기더랍니다 왜 남의 앵도를 따가냐고 저희 집사람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심은 건데 할머니가 우리 시엄마야 남편한테 물어볼까요 이러니까 아 그때 그 새끼 마누라고 내가 도망을 갔대요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남의 거를 막 따가는 것도 웃기지만 남의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 앵도나무가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 거라 생각을 했나봐요 아마 많이 따먹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라 착각을 했겠죠 참 신기한 사람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